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생님입니다. 당시 올림픽에서는요. 우승자에게 그리스 유물을 부상으로 주었습니다. 대박 대박. 부상으로 주어진 이것은 기원전. 100년 전 물건으로 서양 유물로서는 국내 최초로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. 이건 정답. 금관. 금관 아니에요. 아닙니다. 아! 도끼 아니에요. 도끼 아니에요. 도끼 아니에요. 그.. 투기? 맞나? 대박. 투기라고 하나요? 투구! 정답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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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. 하아. 안녕하십니까